아까 세종에 마스크 내려주고 아산가서 물티슈싫고 음 그전 월평동 이마트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취소하고 여기 바로 10km 떨어진 데서 리버자이 아파트 청주 여기에서 전주 가는거 26만원에 가기로 했어요 이사 그거 취소했어 뭐라고 취소했냐면은 밥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소주가 한잔 생각나갖고 소주를 먹었더니 술 취해서 못가갔어 그랬어요 여러분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취소해보세요 더 좋은거 있으면 더 좋은거 가고 간다 가기로 약속해 놓은거 나 술 취해서 못가겠다고 재밌어 그럼 바이바이